21번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22번 제 생일은 6월 30일이에요. 제 생일은 6월 30일이에요. 23번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입니다. 24번 우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밴딩기입니다. 2. 사포입니다. 3. 플라이어입니다. 4. 전기용접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도서관입니다. 2. 소방서입니다. 3. 경찰서입니다. 4. 동사무소입니다. 4. 동사무소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도서관입니다. 1. 도서관입니다. 2. 소방서입니다. 3. 경찰서입니다. 4. 경찰서입니다. 4. 동사무소입니다. 4. 동사무소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세탁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2. 환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3. 선풍기를 켜고 있습니다. 4. 청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세탁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2. 환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3. 선풍기를 켜고 있습니다. 4. 청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28번 운동화는 한 켤레에 얼마입니까? 1. 8,000원입니다. 2. 만 4,000원입니다. 3. 만 8,000원입니다. 4. 2만 8,000원입니다. 운동화는 한 켤레에 얼마입니까? 1. 8,000원입니다. 2. 만 4,000원입니다. 3. 만 8,000원입니다. 4. 2만 8,000원입니다. 29번 무엇이 제일 비쌉니까? 1번 가방 2번 책 3번 우산 4번 신발 무엇이 제일 비쌉니까? 1번 가방 2번 책 3번 우산 4번 신발 30번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아세요? 1. 알아요. 시내에 있어요. 2. 몰라요. 주소가 없어요. 3. 알아요. 내일 가려고 해요. 4. 몰라요. 114에 물어보세요. 5번 신발 출입국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아세요? 1. 알아요. 시내에 있어요. 2. 몰라요. 주소가 없어요. 3. 알아요. 내일 가려고 해요. 3. 알아요. 114에 물어보세요. 31번 내일 퇴원한다고 들었어.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 1. 퇴원하기 전에 병원비를 다 내야 해. 2. 많이 좋아졌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 3. 아니야. 장애가 발생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대. 4. 아니야. 건강보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내일 퇴원한다고 들었어.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 1. 퇴원하기 전에 병원비를 다 내야 해. 2. 많이 좋아졌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대. 3. 아니야. 장애가 발생하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대. 4. 아니야. 건강보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 3. 한국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1.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2.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먹어요. 3. 떡볶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4. 설렁탕이나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5. 한국사람들은 더운 여름에 무슨 음식을 먹어요? 1. 한국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2. 시원한 냉면이나 콩국수를 먹어요. 3. 떡볶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4. 설렁탕이나 불고기는 맵지 않고 맛있어요. 33번 수피카시 고향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1. 1. 네. 요즘 우리 고향은 한류 열풍이에요. 2. 네.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가 아주 많아요. 3. 네. 요즘 우리 고향에서는 한국 가수가 인기가 있어요. 4. 네. 4. 네. 덕분에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졌어요. 4. 네. 덕분에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졌어요. 5. 수피카시 고향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요? 1. 네. 요즘 우리 고향은 한류 열풍이에요. 2. 네.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가 아주 많아요. 3. 네. 요즘 우리 고향에서는 한국 가수가 인기가 있어요. 4. 네. 덕분에 우리 고향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많아졌어요. 5. 네. 5. 네. 34번 34번 얀또 씨가 일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어요? 1. 서울에 있어요. 5. 네. 5. 네. 5. 네. 6. Day Jud having a par 6. 네. 6. 네. 5. 네. 2. 가방을 만들어요. 3. 공장에서 일해요. 4. 여기에서 살아요. 35번 실례지만 김과장님 계세요? 1. 부산에서 왔어요. 2. 길 건너서 타세요. 3.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 김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실례지만 김과장님 계세요? 1. 부산에서 왔어요. 2. 길 건너서 타세요. 3.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 김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36번 영수 씨,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요. 고향에 소포를 보내려고요. 고향에 소포를 보내려고요. 37번 여보세요? 지수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 사러 약국에 와 있어요. 여보세요? 지수 씨, 지금 어디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약 사러 약국에 와 있어요. 38번 유미 씨는 왜 매일 검은 콩 우유만 마셔요? 맛도 있고 눈에도 좋아서 자주 마셔요. 전 흰 콩 우유를 더 좋아하는데 뭐가 달라요? 흰 콩 우유를 마시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흰 콩 우유를 더 좋아하는데요. 흰 콩 우유를 마시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39번 손님, 약 나왔습니다. 감기약 3일 분이에요. 이 약은 어떻게 먹어요? 하루 3번 먹으면 돼요? 아니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식사 후에 드세요. 네, 알겠어요. 저기 있는 비타민도 하나 주세요. 손님, 약 나왔습니다. 손님, 약 나왔습니다. 감기약 3일 분이에요. 이 약은 어떻게 먹어요? 하루 3번 먹으면 돼요? 40번 먹으면 돼요? 아니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식사 후에 드세요. 네, 알겠어요. 저기 있는 비타민도 하나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실 분은 이건우 씨입니다. 이 피아노 음악 들리시죠? 드라마에 자주 나와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음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건우 씨입니다. 이건우 씨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무료로 피아노 공연도 하는 멋진 분이신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건우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이건우 씨는 이건우 씨입니다. 이건우 씨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무료로 피아노 공연도 하는 멋진 분이신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건우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까요?